안녕하세요 아휴 흔들 다 올라가기가 뭔데 벌써 저렇게 꽃이 피었을까나 뭐이가 저렇게 뭐이도 저렇게 하니까 이쁘네 뭔가 하고 와봤더니 뭐이네 뭐이 나도 한국에서 뭐이를 갖다 이렇게 심어야 되겠네 모이 모이꽃도 괜찮네요 청소중이더라구요 이제 봄맞이 준비하느라고들 저 입구에서부터 하니까 이제 곧 하겠죠 안해가지고 지저분 많네 이름은 몰라도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더라 우리 밭에 날라와서 꽃이 피었더라구요 보라색으로도 이 꽃이 보라보라하니 참 예쁘더라 오래 피고 오리도 몇개 있는데 네 얘 이쁘더라구요 햇빛때매 차가 안잡혀 온터마이어 가든에 놀러왔어요 이거 어제 우리에서 사왔어요 이거 오가메 벚꽃인가 뭐 기대요 그래서 사왔는데 이게 좀 오래간대네요 예쁘고 그래서 이쁘기는 이쁘다 이쁘긴 이뻐요 이쁘긴 이뻐요 이로 한잔하니 이쁘긴 이브 é acity 소소나도 참 많이 심어왔네요 아 이쁘다 새가 계속 나를 따라다녀 아 예쁘다 너는 누구니? 풀같은데 이렇게 이쁘네 싹 담당 밑에 따뜻하니까 이뻐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뻐 야생활 잡풀 너머로 보이는게 허디슨강이구요 오늘 운동량은 많이 걸었네 아이고 이쁘라 나는 이게 이쁘던데 이걸 좀 사야되는데 이름이 무언가요 아 이쁘다 이쁘던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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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